무슨 일이냐? 대몽 고르시니 세자저학께 살수를 보내셨습니다. 어디로? 이곳 거상청에 온다는 걸 아시고. 저하가 못 오시게 막아야 해. 두령님.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두 번 다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. 정말 천수 도련님이 아니십니까? 다음날은. 두 번 다시 마디. 다시 마디. 다시 마디. 얍. 아니 대변이들. 뭐냐? 어떻게. 웃어보지만 어때? 어쩌면 말이야 생각보아만은 단추령님! 사랑해! 으악! 나의 슬픔보다 더 사랑해 널 위해서 웃어야 했어 널 사랑했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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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